317만원 내고 뉴비틀 4곳으로 만든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뉴비틀과 뉴비틀 카브리올레, 스포츠 세단 보라 등 3개의 모델에 한해 6월과 7월 사이에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저금리 리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이의를 밝혔다. 100대 한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리스 프로그램은 지난달 폭스바겐의 1억번째 차량 생산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무이자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선납급을 낸 후 차종에 따라 24개월에서 36개월 동안 무이자로 리스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저금리 리스 프로그램은 선납금이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리스 금액은 2.2% 초절이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가격이 3170만원에 달하는 뉴비틀을 리스할 경우에는 선수금 317만원을 지불한 후 24개월간 122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 박동훈 사장은 이번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차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